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는 달라요. 조금 제가 더 나아요. 우선 더 잘하기 위해서. 그게 우선 저한테 도전이니까 그리고 가을 때마다 이루어지니까 되게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냥 지금처럼만 잘하자라는 게 마스크는 잘하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물론 도전이지만 한 번을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도전은 더 큰 무대를 하고 싶고 안녕 당신의 죽음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6시에 죽을 것입니다